힌트 주세요 이거 뭐야? 까치 은행나무 해치 뭘 해치 까치 해치 까치 정답 정답 나왔어요 정답 나왔어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치치 그거 아닌데 왜 치치가 없어? 디멘천시 팀이 기회 없어요 정답 하하 서울의 달 정답 오늘 밤 바라봐요 오늘 밤 바라봐요 오늘 밤 바라봐요 저 달이 너무 저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정빈 가슴 안고 사는 그날 성아 정답 축하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니 처음에 처음에 힌트가 서울을 알리는 거였잖아요 그쵸? 해치가 서울에 자 여러분 이번에는 아침을 맑게 해주는 에스프레소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에스프레소 캡슐 에스프레소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이에요 힌트 주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아 김이랑 뭐야 김과 밥이에요 김밥인가요? 세오 세오 주세요 잠시만요 자두에 김밥 아닙니다 자 견인 잘하는 기회 없어요 계속해서 볼까요 네 주세요 닭 김밥이랑 닭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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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잠시만요 가은이에요 가은이에요 가은 김미 김미 정답 어 아 손을 바뀐 번지 받았어 반지와 함께 하나를 꽃도 받았어 꽃 다담을 속에 담긴 남 마음이 실패!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도 나갑니다. 에스프레소 집니 집니 디미 디미 에스프레소 아스프레소 에스프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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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하게 4메토로 번져노 에어프라이 에어프라이 4메토로 루피 오케이 오케이 힌트 주세요 아 귀여워 고양이들 새우 새우 주세요 낭만 고양이 아니에요 와우 기회 없어요 정답 자 잠시만요 형건이에요 검은 고양이 아닙니다 기회 없어요 자 다음 힌트로 보시죠 힌트 계속 주세요 15일 10월 15일? 10월 15일 뭐지? 광복절? 누가 광복절이래? 그건 8월 15일 이거 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노래인데요 15야 정답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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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허진 선배님이 하나 둘 셋 15야 정답 나오세요 15야 밝은 둥근 다리 둥실둥실둥실둥실떠오면 설레는 마음 아가씨 마음 울렁울렁 울렁거리네 1000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처음에가 들고양이들이었어 그렇지 가수 이름이 들고양이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김현철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현철씨가 갖고 싶은 선물이 있으시다는데요 저거 갑시다 침구청소기 침구청소기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거 왜 필요하세요? 침구가 있어요 침구청소기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침구가 있어요 깔끔합니다 침구청소기 힌트 주세요 오 맛있겠다 나도 알겠다 정답 최윤경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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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랐어요 이정현씨의 반 정답입니다 치킨 반 프라이드반이죠 밤만 나를 믿어봐 밤만 나를 닮아봐 정말 잘하다가 정말 잘하다가 정말 잘하다가 정말 잘하다가 끝나도 후회 없도록 설마 받아가세요 에어팟